1. 누가복음 1장에서 2장 와우,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2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을 사모하는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노가는 역사답게 누가복음의 지필 배경과 지필 목적 그리고 지필의 방법을 상세히 밝히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유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미로라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노가는 로마 제국의 고위층이었을 대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 지필한 것입니다. 또한 노가는 역사가답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처음부터 역사 순세대로 자세하고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감정대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실을 근거로 가장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성실함의 이유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누가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테오빌로를 위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례유안의 출생예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왕 헤로 때에 아비아바닐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리하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그래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우리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여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임신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한편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하시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이라. 이는 구약성경에서의 메시아 탄생 예고가 성취된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유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를 예고하면서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그 증거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말하십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의 임신은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때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를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놀라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얼마 후 서로 친족사이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메시아의 탄생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조를 기뻐하겠으믄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처럼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찬양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리아의 찬양이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천사들의 찬양과 시무원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찬양은 한나의 기도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에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하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여호하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하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두 번째 포인트 제사장 사가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사가리아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의 전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리아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리아가 제사장의 직무 순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침 사가리아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제사장의 성전 봉사는 제사장 반열에 차례대로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해 진행했는데 이는 다윗 때에 정해진 규례였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주의 사자인 천사는 사가리아에게 나타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는 사가리아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즉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리아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요한에 대한 말씀은 마치 나시린의 규정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줍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또한 요한은 말라기에서 예고한 선지자 엘리아였습니다. 보라 요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사가라에게 태어날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며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사가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있는 가브레일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런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처럼 사가라가 한동안 말을 못하게 된 것은 사가라의 의심으로 인한 징벌이기도 했지만 사가라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레일 천사의 말대로 사가라와 엘리세벳 가정의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마침내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요한은 생후 8일째 한례를 받는 날 사가라의 입이 열리고 예언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정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소식이 온 유대에 퍼지면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기대 속에 태어나고 사가라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사가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조상을 극률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중심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당과 같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계속해서 사가라는 아이에게 주신 사명과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걸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누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 예언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해 성취를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류를 평탄하게 하라. 망굴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리고 돈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는 말은 말라기에 예언된 주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재같이 뛰리라. 이제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준비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처럼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전까지 성전이 아닌 빈들에서 생활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래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베들렘 탄생은 800년 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로마 황제의 호정명령이 맞물린 이야기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파위세 집 족속임으로 칼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 하는 파위세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로마 제국의 호적 정책으로 인해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렘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렘까지는 약 14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베들렘 탄생은 놀랍게도 구약성경 미가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해 있느니라. 이처럼 요셉이 해산을 앞둔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렘까지 간 이유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또한 당시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노스, 가이사, 아구수도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정해진 날까지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식민지 전역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세금에 누수가 없도록 정기적인 인구조사를 통해 로마 관리가 직접 토지세, 인두세 등을 거두어 갔으며 각 식민지 지역 내에서 같은 동족으로 세리를 고용해서 관세, 통행세, 판매에 따른 세금 등 간접세를 거두어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로마 제국과 식민지 유대 사이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인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금과 헌금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리고 성전세에 관한 시비가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해결하셨습니다. 가보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개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로마 제국 황제의 명령으로 그러나 실상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의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미라. 그러자 베들렘의 목자들이 천사의 초대를 받아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목자는 매우 천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도 집이 아닌 들역에서 추위를 이기며 양떼 틈에서 잠을 자야 하는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이고 아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에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약성경에서 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베들렘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로 말함으로 다윗과의 약속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한 후 천군들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네번째 포인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바쳤고 베들렘의 목자들은 경배하고 찬양했으며 시무원은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들렘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 율법에 따라 한례와 정결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한례할 8일이 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퇴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한례를 받으시고 천사가 말한대로 이름을 예수라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퇴된 자는 성룡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후 정해진 때가 이르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는 제사장 나라 율법대로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친 것입니다. 첫 태생에 대한 제사장 나라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으로 돼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 개를 따라 은 다섯 세 개로 대속하라 한 세 개는 이십 개라 이니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 율법에 따라 산모인 마리아도 정결 예식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했지만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법에 정해진 대로 비둘기 두 마리로 정결 예식을 드렸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래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귀래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한례와 정결 예식 그리고 산모인 마리아의 정결 예식까지 모두 행하자 시모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모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님과 함께한 사람 시모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을 시모온은 알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했습니다 그런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기다리며 보기를 원했지만 주의 구원을 보고 찬양으로 맞이한 이는 시모온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신 이는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시모온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모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우리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모온의 찬양은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자 기도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 쓴 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시모온이 예언합니다 시모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득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인이라 하더라 시모온은 이사야 선을 기반으로 예언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과 박해하는 이들이 드러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말며마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시모온에 이어 선지자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아셀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선지자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처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해마다 제사장 나라의 유월절을 지키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가 증관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단과 같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네 나살에 대해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마태도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온 후 나살에 대해서 자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의 부모님과 함께 제사장 나라 율법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누가 보면 기록된 열두 살 때 예수님 위라는 단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안지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교육법으로 토론하며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씀은 마치 누가가 마리아로부터 그때의 사건을 듣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누가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여러 일화를 더 알고 있지만 당시에 복음서들인 마테 마가 등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 생략한 듯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시무원은 아마 연세가 지긋하셨던 분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을 보고 품에 안아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노구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무원의 찬양과 기도는 성경을 통한 찬양과 기도했습니다 즉 구약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던 시무원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순간 그 아기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평소에 늘 하던 기도와 묵상이 그의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시무원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기이하게 여깁니다 그러자 시무원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은 선물을 드렸고 베들렘의 매목자들은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시무원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도 시무원처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며 주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를 꿈꿉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꼬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누가복음 3장에서 4장 통로습 이야기 통습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누가는 선지자 세례요한을 역사가답게 소개합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사보금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자 역사가인 누가가 소개한 세례요한을 보면 누가는 역시 역사가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베르 황자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구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어서 사가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역사가인 누가는 세례요한이 사역할 당시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자들을 자세히 소개하므로 그 시대와 역사에 대해 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당시 유대의 통치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로마 제국의 황제는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에 이은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였습니다 둘째 로마 제국이 유대에 파견한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셋째 유대 분봉왕은 대헤루스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였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를 루사니아는 아빌레네를 다스렸습니다 넷째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 말라기 이후 400여 년 만에 등장한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선지자 세례요한이 소명을 받을 때의 모습은 마치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의 기록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아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또한 요엘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며 다음과 같은 실천을 명령했습니다 첫째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 둘째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 셋째 세리들은 부가된 세금 외에 더 걷지 말 것 넷째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또한 받는 금료로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이웃사랑의 구약율법정신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던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강림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성령은 이처럼 비둘기 같이 강림하시고 생수의 강 같이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이 맛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두 번째 포인트 헬라 출신 역사가 누가는 역대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공고한 후 예수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역사가인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 또한 다른 사법무서와 달리 역사가답게 역대기를 잘 연구하고 이해한 후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의 예수님 족보는 281일에 살펴본 마태복음의 족보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언급함으로 구약에서 예언해온 메시야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강조한 족보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 요셉 다윗 아브라함 노아 아담 하나님으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조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야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에 반해 누가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메시야임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누가는 아담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며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누가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 인간이 사망으로 가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 곧 죄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대속하실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마할랄렐, 야렛, 에록, 무두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밭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누가는 이렇게 역대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족보 역사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고 그 자료를 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심으로 더 깊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이제 공생회를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이야기는 281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단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주리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는 결국 마귀는 실패하고 예수님께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듯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시험을 통해 더 깊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명만 꼽아본다면 첫째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왁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본죄로 드리라 결국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을 향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냐 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느라 둘째 만나세대의 시험입니다 내 하나님 여왁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색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모세는 모아평제에서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만나세대들에게 선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왁께서 너를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기쁘게 말합니다 셋째 요배 시험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요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요하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의 모든 시험을 통과한 요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심으로 더 깊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사야의 기록인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다섯 가지로 보면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치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갈릴리는 유대 땅 북쪽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해오던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시작은 회당에서 이루어졌는데 회당은 시나 고개로 과거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과 성종과 집들이 모두 불에 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각 지역에 회당을 세워 성전 없는 상황을 잘 버텼었는데 바로 그때 시작된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은 임시로 개인의 집들을 공공예배와 종교교육 장소로 사용하다가 점차 공식적인 모임이 가능한 것으로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더 많은 회당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회당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를 거쳐 유대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당시 로마 제국 어디에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은 예배 종교교육대로는 법정의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예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셨고 이후 사도 바울 역시 전도여행 때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시고 성경을 읽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익숙한 나사렛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요청으로 예배 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다음 구절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 부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신 부분은 이사야 61장 첫 부분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으로 공식적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의 예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쉬마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림 둘째 모서의 우경과 선지서를 낭독하고 해석 셋째 제사장의 축복 또는 제사장이 없는 경우는 마침 기도를 했습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해질 무렵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일일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시고 이사야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청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이라 이는 비록 나사렛 회당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들과 별개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사야의 61장의 말씀 즉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를 성경에서 엘리아 엘리사 때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3년 6개월간의 흉년 때 엘리아는 이스라엘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이방 지역인 시돈땅 한 과부에게 환영받고 거기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루느니 엘리아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아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둘째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으나 고침받은 이는 오직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듣자 격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반역자로 처단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렛에서 쫓겨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으미러라 둘째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네이다 예수께서 꾸지져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셋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 질 무렵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일일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지시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두니라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지지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밀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해 질 무렵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각색 병자들을 밤새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보금 3장에서 4장을 읽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기록을 읽으시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회당 안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권해에 대하여 인정하려 하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였던 엘리아가 사역을 했을 때에도 엘리아를 돕던 사람은 오직 이방인 한 과부였고 엘리사가 활동했을 때에도 이방인 나만 장군만인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 자부하던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 화를 내며 예수님을 회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면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의의를 내세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쫓고 심지어 회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된 소식 즉 굿 뉴스 보금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이제 누가 보금 5장에서 6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목동이었던 다윗은 왕으로 세워졌고 어부였던 베드로는 대표 사도로 세워집니다 공생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3년간 함께 동역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베드로와 직업이 같은 어부 야구부와 요한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누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제자로 삼으신 곳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기록했는데 마테와 마가는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했으며 요한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라 호수로 기록했습니다 이는 모두 같은 지명을 다르게 호명한 것으로 구약에서는 이곳을 긴네롯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 두 척은 각각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와 야구부와 요한의 배를 말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프로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어부도 아니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다시 던졌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시문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누가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엎드린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때가 바로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 낳는 어부로 바뀌는 시점이라 보고 예수님께서 아직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의 동업자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한까지 함께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하면 놀라고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학습이 높고 이해력도 빠른 예루살렘 출신 지식인들이 아닌 베드로와 같은 갈릴리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식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셨다면 예루살렘 출신의 엘리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 실천 동아리를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력이 탁월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대라는 구조를 통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도 없이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런 지속적이고 끈기있는 강한 행동력을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또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베드로의 순종과 행동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힘, 실천력이 있다는 것은 이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베드로처럼 끈기와 실천 그리고 순종에 있어 베드로와 비슷한 캐릭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베드로가 밤새워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면 다윗은 물매를 수도 없이 많이 돌려 목표 타겟의 정확도를 높인 사람입니다 청소년 다윗의 극근기와 실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국 곰과 사자의 급소를 맞추게 했으며 골리아스의 이마를 맞추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그물을 잡던 손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30년 후에 예수님에 관한 책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결국 왕으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이렇게 대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마테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준비하여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고치시는 예수님 이야기는 283일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누가가 기록한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누가는 의사였기에 나병 환자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 나라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을 받게 하시며 그를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재를 재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신 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침상 채 메고 온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로 인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걷어내기까지 하며 그 병자를 고치려 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며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죄까지 사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병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극률의 마음이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이어가십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는 이방인인 대오빌로를 위해 쓴 편지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해 오셨음을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즉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루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어부 시몬을 제자로 삼으셨고 당시 공개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 마태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한편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마태는 기쁨이 넘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파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습니다 마태의 이런 자세는 바리새인들과 석의관들 스스로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마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잔치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석의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내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음을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세번째 포인트 경제적 중산층들인 바리새인들은 굶주린 이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가복음 6장은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보마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시비하는 바리새인에게 다윗 이야기로 제자들의 당위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사장 나라 안식일 규정은 집에서 일하는 자들의 노동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들을 쉬게 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였던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누구보다도 이 같은 제사장 나라 율법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수많은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 안식일에 배고픔을 참으시며 서둘러 일하신 것입니다 일은 마치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자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안식일다운 안식일을 지금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놀라운 내용을 알리 없는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내드린 공예에 고발하기 위해 늘 예수님을 감시했는데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더 열심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시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석유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이 예수님을 작정하고 안식일에 감시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느니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운운하니라 당시 유대사회에서 경제적 중산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굶주린 이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굶주려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율법 운운하며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만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배고픔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고픔을 밀밭 사이를 걸어가며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죽부대를 고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큰 뜻을 담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페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 그리고 마테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이제 남은 7명의 제자들도 선택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팔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소개합니다 누가 복음에 나타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록은 단과 같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페드로와 요한과 야구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우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는 제자와 사도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사도 직분에 대한 존중이 어느 누구보다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다섯 번째 포인트 누가는 복과 화를 대비하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이 땅에서의 복과 다름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까지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같은 맥락에 평지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돌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누가복음 6장 17절 평지수훈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로 시작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모두 한 곳에 모아놓은 반면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 내용만 누가복음 6장에 기록하고 그 이후 누가복음 11장에서 16장 사이에 흩어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누가는 복과 화를 대비하여 다루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이 땅에서의 복과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의 평지수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당하는 자입니다 둘째 화 있을 진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여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 있는 자들은 부여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셋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루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는 선상수원에서 율법과 함께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반면 누가는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넷째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비판에 관해서는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상거래 때 후이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는 구약의 공정한 저울을 넘어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뒤를 둘 것이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두 번째 비유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이런 당시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뽀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뽀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하는 타인의 잘못은 티와 같고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죄는 들뽀 같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다섯째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섯째 듣고 행하라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원래 우리는 누가 보고 모장해서 6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에 뒤따르는 행동들은 각자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적대적인 공격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이 도리어 예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변함없이 놀라운 일들 즉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해가시면서 안으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과 밖으로는 대적자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는 마치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새 부대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누가복음 7장에서 8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누가는 데우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월등하게 믿은 로마 군대 백부장 두 명을 소개합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는 283일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청한 것으로 기록했으나 누가는 그 내용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돕고자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도로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군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준 유대인들이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나서서 그 백부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던 차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도로 죽게 된 사실을 알고 그 백부장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누가는 역사가로서 이 사건의 배경을 잘 파악하여 기록함으로 역사에 남긴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화에 든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도리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성경에 그의 이름조차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던 그는 우리 예수님께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제국의 또 다른 백부장인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여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여하는 사람이라 유대 오온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제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후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살피겠지만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한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얘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로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누가가 기록했으며 두 편지 모두 수신자가 바로 로마 제국에서 카카라 불리는 총독급의 고위공무원 대오빌로입니다 누가는 대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각각 로마 제국의 군인들 가운데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백인대장인 백부장 한 명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의도는 대오빌로가 그 두 명의 백부장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월등한 이방인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 이야기는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을 살리신 것은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복음서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기록도 많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거르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리고 베단이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한편 구약성경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밭 과부의 아들을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한 사복음서 이후에는 베드로가 요파의 다비다를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록에 이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의심이 확실하신지를 물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한 많은 맹의를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얼마나 놀라운 평가를 하셨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284일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세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 바리세인 시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이라 하는 바리세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어느 한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남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는 이 일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세인의 집에서 어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은 마테, 마가, 요한도 기록했는데 마테, 마가, 요한은 베단이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사건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계속해서 누가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세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류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세인 시몬이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지만 죄 지은 여인이 가까이 함을 보고 예수님을 죄인과 동일하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세인의 속마음을 아시고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 바리세인 시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류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류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 시몬과 누구나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여인을 비교하시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 손님을 영접할 때의 기본 예의는 모래바람을 뚫고 온 손님의 발을 씻기고 손님과 반가운 입맞춤을 하고 초대한 손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 환영하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세인 시몬은 그가 초대한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 지극한 예의를 표했습니다 바리세인 시몬과 그 여인을 비교하면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뚤로 닦아주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발에 입맞추기를 계속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머리에 감남류도 붓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말 그대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바쁘시게 다섯 가지 사역에 충실하셨습니다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일을 정말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열두 명의 제자들이 동역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도왔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며 도왔던 열두 명의 제자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며 도왔던 여인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구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루세 청직이 구사의 아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특히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들의 소유로 돕기도 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 큰 도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소유를 들이며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끝까지 지켜보고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구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 씨뿌리는 비율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입니다 그런 만큼 그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정작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당시에 천대받고 소외당하던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그리고 쇠리와 죄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어갔습니다 이후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 초기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비유는 등불 비유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불 비유에서 언급하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당시 유대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 라고 하신 것은 바리세인의 외식은 결국 때가 되면 모두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씨뿌리는 비유처럼 복음은 널리 전파되어 이를 듣는 자는 더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이라 라는 말씀은 이후에 달란트와 문화 비유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이라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이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284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곧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가지 이적이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떤 이적이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둘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셋째 12년 동안 혈륙증 앓는 여자를 고치신 예수님 넷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이들을 찾아다니시며 극률이 여기시고 고치시고 죄를 사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서 8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사랑하는 일에 온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마치 제사장의 옷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야 하는 작업복이었듯이 예수님의 옷 또한 병자들의 고름이 묻은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라 예수님의 몸은 지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치신 몸을 대속의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은 이처럼 사람 사랑하시기 위해 바쁘셨던 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셨던 바로 그 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처럼 우리의 손도 그렇게 소중하게 사용되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 10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누가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내용을 밝힙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신 이야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물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며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 주제는 지난 283일과 285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변화산의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변화산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아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증언은 요즘 말로 하면 누가 기자의 단독 특종인 것입니다 마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아가 대화하는 모습을 세 명의 제자들이 보았다고만 기록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아가 이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마가 또한 마태와 대동소유하게 기록합니다 이에 엘리아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런데 누가의 기록은 단과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창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아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 내용은 다름아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자세히 알려지기를 바라며 기록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는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는 시평과 이사야에서 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직접 들려진 기록은 다음 세 번의 경우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둘째 예수님의 공생회 중 변화산 사건 때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지라 셋째 예수님의 공생회가 끝나실 무렵인 순한 때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즉 예수님의 메시야로서의 사역을 강조하시며 보증해 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아와 대화를 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머물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제자들의 바람을 거절하고 그 이튿날 다시 사람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극률 800년은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귀신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논쟁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한 것이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면서 혼혈적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의해 결국 혼혈적이 된 사마리아인들은 더 나아가 종교까지 혼합되면서 순수한 혈통과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까지 800여 년 동안 동족인 남유다 백성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온갖 무시와 수모를 당하는 사람들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극렬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기도 전 호세아 선지자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얘는 내가 하나님이오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800여 년 전에 계획이신 사마리아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즉 구원사역의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실 것을 결심하시며 그 전에 먼저 사마리아를 가까이 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800여 년간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겨 사마리아 땅조차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마리아를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주님을 알고 더욱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구부와 요한이 분을 내며 사마리아가 심판의 불로 멸망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꾸지지십니다 제자 야구부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며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지지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며 다시 사마리아의 사랑의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음을 증거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해간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반드시 그 전에 사마리아의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랑과 회복은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마침내 성취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구울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삶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는 예수님께서 부모의 장례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에게 제자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가족에게 작별을 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는 세상 일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분주한 일은 뒤로하고 복음만을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번째 포인트 모세 때에 70명의 장로를 세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세워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신 후 70인을 따로 세워 둘씩 파송하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태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70명의 장로를 세워 모세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게 하신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70명, 때로는 12명, 때로는 3명 이렇게 따로 구분하여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차별이나 편애가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따른 구분이었습니다 각 사람의 사명에 따라 그에 맞는 교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지하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전도인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교육시키셨습니다 첫째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둘째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셋째 먼저 평안을 빈 후 복음을 전하라 넷째 존도 중에 받는 싹과 선한 대접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섯째 한 집에서 머물라 여섯째 병자를 고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일곱째 영접하지 않는 자와는 관계를 끊어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일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드디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전도한 후 돌아와 기쁨에 찬 목소리로 그들을 통해 일어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덕이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곡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의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당연히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70명의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게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 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임금들은 메시아를 보기 원했으나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느 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교사의 율법실력은 상당했습니다 그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조항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줄 아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의 의도 자체가 불손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더 난해한 질문을 일부러 찾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은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답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지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고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약속하며 끝까지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며 그 율법교사에게 역으로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율법교사에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바리생들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이 많이 찾아와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번번이 적기에 이번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율법교사가 나섰던 것입니다 그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께 자기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담긴 이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신 후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개념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처럼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